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0편 38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9절은 9절, 15절, 21, 22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랏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0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도 어려움 하나 없이 정말 고통 하나 없이 힘든 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가끔 이 예화를 종종 사용하기는 하는데 제가 아이들 성경학교 때 설교를 하다가 그냥 너네들은 힘든 게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사는 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는 게 진짜 이 아이가 뭐가 힘들지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 시대에 그 시절을 살아갈 때에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학원 가는 게 되게 힘들었고 학교 가는 게 언제나 힘들었고 그냥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은 여러분 그 누구도 즐겁게 살아가지만 힘들지 않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심히 고민하고 근심이 쌓이면 그게 마음가운데 괴로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고 아 이 시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해라고 그렇게 여겼던 순간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보다도 좌절했고 낙심하며 아 내게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하는 순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들이 그 순간이 내 삶에 아주 물밑듯이 막 다가와서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말했던 순간이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자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순간들 이러한 시기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오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토로하며 깊은 탄식을 막 내뱉으며 우리는 호소했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 없다며 기록조차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찌르던 그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편의 기자가요. 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 보내오면서 고통의 신흥마고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상황을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인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하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는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지금의 이 고난이 주님의 노하심인 것 같다고 주님이 분노하심인 것만 같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해요. 그 어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노하심을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마치 혹시 하나님의 진노는 아닐까 하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주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노하심과 분노하심을 그것이 담겨져 있는 징계와 책망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는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이게 마치 주님의 진노하심 같습니다. 이게 주님의 혹시 분노하심은 아닌지 혹시 그렇다면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호소해요. 3절과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계속 나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으로 살아간다 말이에요.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라고 탄식해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미 도달해버린 거예요. 온몸이 성한 곳이 없대요. 살이 찢겨지고 살이 드러나는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찢겨지는 거예요. 뼈는 평안함이 없대요. 여러분, 몸 밖이 다치면 아픈 것도 그것도 무지 아프죠. 너무 아프죠. 살 조금만 찢겨져도 우리는 너무 무지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약이 좋은 것들이 있어서 뼈 속 깊이 우리는 캐낼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 진짜 아픈 건 속 안에서 아픈 게 진짜 아프더라고요. 시큰시큰 거리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고 있고 뼈가 오늘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 내일 비가 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큰시큰함, 저릿저릿함, 찌릿찌릿함 느껴보신 분들은요. 진짜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이건 차라리 여기 겉에는 뭐라도 약이라도 바르고 싶은데 이건 캐냈는데 캐내려고 약을 발랐는데 캐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 잠을 못 이룬 평안함이 없는 거죠.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탄식해요. 그런데요. 마음 가운데 또 심이 상하여 종일 우울하고 불안하기까지 하대요. 원래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불안하고 마음이 계속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이럴 정도로 온몸이 아픈데 마음도 심란하고 불안하여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울고 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게 뭐였냐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의 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제일 어려울 때에 내가 피폐한 삶을 살기 시작하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멀리하기 시작해요. 피하기 시작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섰나이다. 아멘 자신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래요. 내 친구이고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었다라고 말해요. 그 누구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누구보다 매우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 그 누구보다 매우 깊은 관계를 맺었고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사람들 둘 다섯 번째는 둘 다섯 번째는 둘 다섯 번째는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어려워지니까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느꼈대요. 나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와 친밀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비수를 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담겨져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건 그 말로 인하여 더 큰 상처가 나에게 돌아올까 봐 말도 못하고 마음 가운데에 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저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조롱을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도저히 반박할 힘조차 나에게 없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냉소적인 말로 매도했겠죠 너 그거 죄 지어서 그런 거라고 너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며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냥 주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주님께 애원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게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주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주님 이 시간이 마치 주님의 진노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마주한 고난의 현장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겪은 이 고난이 가늠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고난 없이 살아간 사람이 없고 힘든 여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만큼 우리가 비교했을 때 나의 고난과 이 시인의 고난이 어떠합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 시인의 아픔이, 이 시인의 어려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와 닿아집니까? 여러분 F이십니까? T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평기자는요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을 마주해서 그 고통을 직면했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해볼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똑바로 직시하고 마주했고 직면했더니 이 고통의 문제가 나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 해결 방안으로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요 이 고통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연결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니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디기 힘듭니다 내 몸의 상처가 점점 더 골마 냄새 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죄들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심한 통증으로 온몸이 떨릴 지경까지 고통의 상당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해요 나의 어리석은 죄와 불찰로 인하여 빚어진 일이라며 스스로를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시인은요 이것을 나의 심정으로 항변하고 나의 억울함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하며 쏟아내는 것보다 주님을 찾아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삶에 문제를 직면했을 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면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냥 고통의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고통은 있지라고 말하며 그 고통을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마주한 고난 앞에서 그냥 멈춰 서지 않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모든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빚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난의 현장을 자신의 고난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시작으로 그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출지 아니하나이다 여하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게 시인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뼈를 내 살을 상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모든 이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내 마음의 상처가 입었는데 주님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내 형평과 내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옵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중에 있던 이 시평기자가 가진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가 가진 소망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아신다 이게 그에게 소망이 됐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요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있지만 거기서 머무르냐 아니면 머물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느냐는 큰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주저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까? 나를 낭망하게 해서 나를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가 그때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기회와 찬스로 삶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20대의 과정을 30대의 과정을 40대의 과정을 더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뼈저리게 그 아픔을 겪고 나아갈 건데 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이 힘없이 맥없이 그들이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의 선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처해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알렐루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여겨지면 잘만 하면 이거 충분히 견딜 수 있겠는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린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거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야 이거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수준이 아닌데 하나님 이미 나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온몸도 아픈데 뼈도 아픈데 마음도 아픈데 사람들까지 나를 힘들게 해서 나 도무지 살아갈 희망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라는 터닝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알렐루야 내가 해볼 수 있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할 만한 것 같다라고 이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어찌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내 고난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알렐루야 예전에 아들이요 저희 아들이 자꾸 지가 한번 음료수병을 딴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내비로 뒀어요 어떻게 하나 보여요 지가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인 엄마가 두루룩 따버리니까 쉬워 보였겠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누구에게 가져왔을까요 저에게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띄었어요 엄마는 위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이 친구예요 해봤는데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해볼 수 있어요 해볼 것만 같아서 해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될 때 거기에 머물러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주양의 송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어쩌면 좋아요 이거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다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의 믿음의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달려오는 그 아들에게 기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이 아픈 현실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호소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찬스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의 시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찾게 되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시간으로 삼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문제 앞에서 진짜 솔직하게 매달려야 되더라고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 건데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장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시인이요 아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자신의 이 감정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당장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어 견딜 수가 없다고요 주님 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내고 숨김없이 고백하며 표현하더라고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 참을 수 있는 척 이런 거 하지 않더라고요 주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고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이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다 슬퍼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마주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그저 괜찮다고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견딜만 해요 충분히 참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미덕이라고 배워왔어요 괜히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지만 이 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염려가 될까 봐 누군가가 걱정할까 봐 진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때가 많게 됐어요 어른이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안부 전화에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편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요즘 괜찮아? 라고 말하면 어머니 괜찮아요? 라고 말해요 나 때문에 괜히 걱정하고 슬퍼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하는 이게 되게 달갑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미덕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전혀 그렇지 않은 척 감추고 포장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속에 있는 감정을 이 죄의 마음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고요 신앙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척 척 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 10편의 기자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지금 있는 자신의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처절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드러내며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 힘들어요 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사람 앞에 매달리지 않더라고요 사람 앞에 하소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 감추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는 괜찮은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우리를 걱정할까 봐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주 앞에는 감추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나님 가장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냥 나도 청년 때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우린 장년이 되면서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노님이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말하며 그게 미덕인 줄 안다고요 오히려 저 친구들이 엉엉 울며 기도하는 게 부러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전 가끔 그래요 성경학교 강사를 가면 아이들한테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제 어린 시절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옆에서 하도 우는 거예요 내 친구가 기도하는데 그게 꼴배기가 싫었는데 선생님이 얘를 너무 칭찬해 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도 울어야겠다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울었어요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제 머릿속에 상생히 기억하는 게 이게 언제까지 울어야 되는지를 안 알려주잖아요 언제까지 울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울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건조해졌는데 계속 울어 그러니까 또 울었어요 근데 제가 아동부 성경학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뭔가 그 뭐라 그래 표현해야 돼 안 미워 보이더라고요 너무 순수해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이 기억 속에 주님 앞에 정말 울부짖는 이 심령이 뭘 가지고 이렇게 울부짖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남겨지게 좋은 신앙의 기억으로 남겨지게 주님 허락하여 달라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느 순간 저 울음을 저 부르짖음을 우리는 안 하게 됐어요 이게 믿음 있는 거라고 이게 신앙 있는 거라고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탄식을 주님 앞에 감추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숨김 없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내 힘듦을 내 어려움을 내 고통을 내 죄악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를 호소하더라고요 18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니 괴롭습니다 아멘 감추지 않아요 괜찮은 척하지 않더라니까요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하지 않더라고요 주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니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주님 앞에 탄식해요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 나의 기도가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이 담겨지는 주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말 숨김없이 드러내는 기도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길래 내가 진짜 그분에게 소망을 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감추지 않고 고백해야 하는가 토로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더라고요 시인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그를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에 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댈 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숨도 가쁘고 기력이 쇠하여 초점조차 흐려져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다라는 것이 시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부당하게 자기를 미워하는 게 너무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나는 어떠한 일을 할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 말아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픈데 그래서 주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더라고요 알렐루야 절박한 심정을 주저없이 숨김없이 구원의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잖아요 억울하고 부당한 취급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을 건지고 고통을 멈추게 할 분이 하나님인 것도 아니까 시인이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 버리지 마세요 주님 나 멀리하지 마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기에 더더욱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장이라도 나는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내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멀리하지도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은 아마 이거 같아요 주님 아니면 결코 하실 수 없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었는데 고난이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드니까 그의 머릿속에 빵 하고 꽂힌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겠군요 주님 아니면 결코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에 해결이 되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이 밤에 우리 주양교회에 정말 가득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사람들에게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지 않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계속 막 얘기하다가 안 들어주면 너 티야? 라고 말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주님은 애프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은 위로와 공감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치열하게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목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믿기가 힘들어지고 아 이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을 때 도무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여겨지고 느껴질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토로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으로 나아가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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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여 나의 갈비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질듯해 내 삶들일이 나의 믿음 주여 나의 갈비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내 신 중에 내 삶들일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새색도 거라다 나의 향한 나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삶의 문제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여 나의 믿음 주여 나의 믿음 주여 내 향기 나의 믿음에 지옥 나의 향기 주님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내 지옥에 내 향기 나의 믿음 나의 믿음에 지옥 나의 향기 주님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시는게 내 자들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내 주여 나의 삶이 주는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내 지옥에 내 삶은 나의 믿음에 지옥 나의 믿음에 지옥 나의 믿음에 지옥 나의 삶이 주는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시는 향해 내 상들이 나의 믿음에 지옥 나의 향기 주님 향해 내 사랑에 내 유일한 사랑 되신 mete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주님께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소망을 도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방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음에 나아가고 고백하는 오늘 이방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와 함께 믿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